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24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야간 경마였습니다 금요경마 평소보다 배당도 좀 많이 나왔고요 일삼착으로 좀 아쉬운 경주들이 몇 개 있어서 속이 좀 쓰렸는데 부산 이경주 10번 후이즈넥스트 대가리에 3번 플라잉 챔피언 4.6배짜리 별 볼일 없는 배당이었죠 그다음에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한번 들어가자 5번마 닥터 에리카를 역상복 대가리로 때렸죠 5번 7번 26.4배 복승식도 17.0배 첫 번째 승부였고요 그 다음 부산 4경주에 2번 오픈스카이의 10번 벌마에이스 제가 그 수요 라이브부터 이거는 단방이다 단통이다 2번 10번 단통으로 한 방 때렸고요 안화짜리 백판짜리 7번 헬로선샤인을 제가 두 구멍 받친 것 중에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삼복승이 24배가 나왔고 삼상승은 61.5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짭짤했어요 2번 10번 7번 이텐 단통에 이텐 7 삼상승 61.5배까지 그 다음 부산 6경주에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였죠 4번 벌마의 전사에 2번 원더 드래곤 11.3배짜리 삼복승도 16.8배가 걸렸네요 오톤 브리즈 나머지 오늘 제주 조철의 주택기 이거 제주에서 1.3차기 1.3차기 2번 승부처에서 나왔죠 3경주 승부 5경주 메인 전부 1.3차기에요 이게 좀 속이 쓰렸는데 아무튼 오늘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던 예상 또 오늘 아쉬웠던 분들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딱따블 세 따블로 제가 무조건 이길 거니까요 그냥 오늘 편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황급창고에 가서 줄 많이 서시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겨놓고 또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6,7,10,11 제주는 2,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마지막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하루 전에 많이들 입금을 해 주셨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요경마도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면 편하실 겁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면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 안에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거 보는 게 근데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 한 30% 밖에 안 돼요 70%는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구독 버튼 좀 꼭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도 영상에 하나씩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바쁘게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9시에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바로 지금 9시 20분인데요 자 일경주입니다 일경주 과천 일경주 첫 승부인데 곤전이에요 2세 오픈인데 자 이 7번마 한센 브레이싱이라는 마필이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그래서 제주 일경주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일경주부터 한번 멋지게 한번 잡아 볼 텐데요 자 7번 한센 브레이싱 지금 4번 벌게스타도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얘가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7번 한센 브레이싱 직전 데뷔전에서 데뷔전에서 늦발을 했죠 얘가 7번 한센 브레이싱 어디 갔냐 데뷔전에서 이게 늦발을 했어요 인기 10위 꼴찌였죠 꼴찌 인기 10위 꼴찌인데 이번에 대가리로 팔려요 김철호 기수 한센자마 혈통은 뭐 괜찮은데 직전 경주 인기 꼴찌였다가 지금 인기 1위 이거 과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 차분하게 늦발한 김에 쉬어가자 하고 차분하게 어깨에 힘 빼고 탔더니 끝걸음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인기 1위 팔리면은 김철호 기수가 직전 같이 기승하겠습니까 바빠요 갖다 밀어 붙입니다 내일 한번 타는 거 보십시오 얘가 인기 1위 팔렸는데 직전 마냥 이렇게 잡고 타나 그러면 얘가 문세형급이죠 문세형급하고 바지기수들하고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승부가 없으니까 어깨에 힘 빼고 탔던 거고 내일 인기 1위 팔리면 얘는 이제 외곽에서 막 서두르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요번 경주 현장에서 7번 한센 브레이싱이 많이 팔리겠지만 요번 경주 노리는 하나짜리 한 마리가 있다 7번 한센 브레이싱은 와봐야 후착 방어권으로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신마게임 조철이 왕왕 멋진 배당 하나씩 갖다 때려내죠 7번 한센 브레이싱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자 1200 경주거리 늘어난 경주거리가 좋아보이는 요 아나짜리 백파는 아니지만 거의 안 팔리는 요 마필에다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승부를 한번 볼 테니까요 과천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1경주부터 바로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쭉 넘어가서 중반부 6경주입니다 과천 6경주 과천 6경주 자 국산 4군 1300 레이팅 50점 자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도 불안한 인기 대가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뭐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열심히 부러졌죠 그래서 배당판에 빨갱이로 뚫리는 거는 뭐 그렇게 그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빨갱이 한 방 드린 거는 그 오픈스카이 그 게임 밖에 없었죠 댓글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마 마이티센인데요 이게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 였어요 11번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모래 한 방울 안 맞고 아주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자 4.5키로 부담이 올라갔어요 천행을 마이티센이 편하게 쫙 뻗어 나가면 좋은데 이 발빠른 놈들이 또 몇두가 있습니다 뭐 태평파이터도 빠르고요 7번 금악명장도 빠르고 테라리도 빠르고 9번 블루밍스타 빠르고 뭐 발빠른 놈들이 여기 드글드글하죠 외곽에 11번 핑크퀸드까지 문세용 기수가 3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선행을 가더라도 힘을 좀 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얘가 힘을 쓰고 가든 경합을 하든 4.5키로 부담이 늘어갖고는 이번 경주는 직전같이 최적 전개로 펼치기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승부로 들어가는데요 마이티센 문세용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무조건 대가리로 팔리게 돼 있습니다 대가리로 많이 팔려라 우리는 4만가 때리러 갈 테니까 3놓고 많이 팔리면 땡큐입니다 3번 마이티센이 팔리지만 직전 경주 우리가 한 거라 했던 7번 금악명장도 있고요 직전에 노렸다가 아쉬움에 남았던 6번 태평파이터도 있고 선행 갈 수 있는 놈들 테레르 블루밍스타 사하라몬드 거기 11번 핑크인드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쪽에 2코나 2점 있는 거미블루도 있고요 3번 마이티센이 과연 인기 1위를 지킬 것이냐 저는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경주는 대안을 잘 골라서 때려야 되는데 대안이 안 보이면 그냥 일반 경주죠 이번 경주 선행마들 드글드글 한데 딱 꽁무니에서 쩌리고 있다가 직선에서 덮치고 날라올 요놈 대갈입니다 요놈의 마이티센 역시나 뒤로 돌리겠습니다 중배당에다 먼저 한 방 때려놓고요 고배당으로 걸릴 수도 있고 중배당으로 걸릴 수도 있고 마이티센이 인기 1위가 불안해 보이는 경주고 조철이 노리는 선추임마 한 마리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려보는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승부 연속 두 개입니다 기분 좋게 상한가 두 개 한 방 그냥 때리고 가시자고요 바로 뒤에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 자 요번 경주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요거 예측권 20장 따끈따끈하게 한 방 상한감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요번에 현장에서 사전 인기도를 보면 상당히 혼전입니다 아마 백길이배당이 한 8배 한 10배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도 현장에서 현장에서 인기 1위가 아마 문세영 기수의 4번마 싹스킹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근소하게 자 요번 경주는 자 달러박스인데 4번 싹스킹 요번 경주는 좀 세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다비니에서 문세영으로 바뀌었는데요 싹스킹 직전 경주 힐링에 입은 최고 게임 얘네들이 잘 뛰었죠 다비니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도 한타가 부족했습니다 그 전 경주도 문세영이 인기 대가리 인기 1위 2번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문세영이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거 세영이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죠 훈련도 직조로 아주 열심히 돌려놨고요 관련하고 세영이하고 번갈아 가면서 자 구조 강성호 마방의 승부의지가 빡세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싹스킹을 노리는데 대가리는 딴 놈이다 대가리는 딴 놈이다 싹스킹보다 더 좋아 보이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에 붙여서 싹스킹의 완짱입니다 이거는 싹스킹의 완짱 때리는 거고요 요번 경주는 요번 경주는 후차권에 만약에 이 4가 부러져 버리면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경마라는 게 하루에 한두 개만 제대로 잡아도 됩니다 자 6경주 메인에 이어서 7경주 메인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4번마 싹스킹의 완짱으로 때리고 뭐 2번 보름달빛 3번 두손챔프 9번 락시 11월드베리언스 자 이런 거 인기마중에서 한두 마리 받치면 깔끔하게 요거 상한감방 때리러 갑니다 자 7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신있게 씩씩하게 멋진 배당으로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7경주 두 번째 메인승부였고요 자 이제 후반보 두 개입니다 10경주와 11경주인데요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혼합 3군 1600 레이팅 65점 좀 전에 나왔던 힐링 헤이븐 요번 10경주에 나오네요 자 이번 경주 어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10경주 10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 요번 경주 인기 1위가 뭡니까 9번마 새파랑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조철이 이 진검다리 예상을 해드릴 때 인기 1위 2위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10에 8, 9번 다 부러지죠 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챙겨가시는 거예요 조철한테 에 그러니까 조철이 말씀드리는 거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딱 기름종이에다가 메모해 놓으십시오 아 이거 조철이 이 새끼가 불안한 인기일이라 그랬는데 쩜쩜쩜 그러면 현장에서 어 배팅하실 때 딱 메모해 놓은 거 보면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원 살 거 5만 원 사고 그렇잖아요 5만 원 살 거 2만 원 사고 그게 돈이 굳는 거예요 그죠 자 9번마 새파랑입니다 다빈이 직전 대비 2.5치로인데요 9번마 새파랑 직전 경주에도 거름의 여력이 그렇게 썩 좋았던 그런 마피는 아닙니다 뭐 별다른 질병 내역은 없지만 뭐 좌상 뭐 이런 건 어디 뭐 긁힌 거고요 정치는 이빨 가른 거고 뭐 경주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질병은 아니고 하지만 직전 경주 그야말로 쥐어짰습니다 혼합 3군 게임이었는데 쥐어짰어요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다시 밀려있고 직전 대비 직전은 간량 2점이라도 있었지 그잖아요 자 승군전에 곧바로 갖다 들이댔습니다 자 3연속 입상을 해서 아마 인기 대가리로 갈 겁니다 9번마 새파랑 하지만 요것도 요번 경주는 뒤로 돌리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새파랑 저는 방어 이상은 안 봅니다 방어 이상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가는 인기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번 경주 재밌는 놈들 자 이동화의 5번마 펌크레이지 그 다음에 선행 갈 수 있는 6번마 나이스 치타 자 요런거 다 여러분들이 잘 챙겨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10번마 마이티션 요것도 조제로 기수가 발주만 뭐 잘 나오면 외곽 선입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플입니다 10번 마이티션 5번 6번 10번 요런 세력 중에 한 놈이 달라박스가 될 겁니다 요놈을 놓고 중배당으로 때립니다 이것도 조철은 탁도 없는 고배당에 대한 손질 잘 안 하죠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특도 없는 고배당은 조철이 배팅 안 하는 마본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질 않습니다 제가 같이 배팅을 해야 그 마본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9번마 새파랑을 불안하게 본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자 현장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항구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였고요 이제 과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 조철이 또 좋아하는 1200이죠 역시나 혼전입니다 선행마필들이 데글데글하고 하지만 여기서도 노릴마필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메인 오늘 세번째 메인승부 마지막 메인승부인데요 세번째 메인입니다 세번째 메인 자 이거는 벤츠 한 대 가야죠 이거는 벤츠 한 대 가야 됩니다 벤츠 한 대 가야 아마 11번 빙채로 까발로가 근소하게 인기 1위가 갈 것 같은데요 최근 꾸준하게 뛰어주고는 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계속 두 번 모두 인기 1위 팔리고 한 번은 부러지고 한 번은 2차게 입상을 했는데 그야말로 최적 전개 2반 메 딱 물고 2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었다 이때도 7번 게이트에서 앞선에 잘 붙였는데 한타가 부족했죠 야 이게 요번 경주 부담도 아직은 적당하고 다 좋은데 뭔가 결정력이 한타가 없다 참 이군 올라와서는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다 현장에서 꺾어갈 마필은 아니지만 대가리까지 놓고 가기에는 좀 찌구등한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요번 경주가요 선행마가 봅시다 인기마 중에 선행마가 한 번 봐요 6번 라운더제트 7번 장산스포 9번 라운더골드 11번 빈채로카발로 뭐 이런 마필들인데 얘네들이 얘 때문에 피곤해요 얘 때문에 직전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주력으로 때려드렸죠 연병을 하고 그 멋진 배당이 3차겠죠 3차 와 대가리 쥐나 돼요 거센 반격에 질주범 갔다가 한 방 때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백판짜리 인기 9위짜리 이야 다와서 따입니다 다와서 그러니까 말이 얘는 좋아져서 때린 게 아니고요 얘가 간박을 해서 때린 게 아니고요 아마 아마 얘 선행력 따라갈 놈들 한두 마리밖에 없을 겁니다 4번 마 질주본이 이번에 다른 선행마필들을 다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마들 인기마들 6번 7번 9번 11번 4번 질주본 때문에 밀리리만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가는 마필 역시 선 정치평마필 조판을 딱 만난 놈 제대로 하나 걸렸죠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역시나 요것도 11번 빈채로까발로는 와봐야 후착 방어권 이거는 중배당 고배당으로 이것도 오늘 조철이 여러분들께 승부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두세 개만 걸리면 오늘 상황 끝납니다 경마라는 게 뭐 다 맞춰서 남는 거 있겠습니까 구멍수 조절 잘해가지고 제대로 된 배당 두세 개만 때려도 무조건 이긴다 자 마지막 11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제주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 2,4,6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2 오늘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2경주입니다 요 다음이 이제 과천 1경주고요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요거 기분 좋은 마필 하나 나옵니다 일본마 라라신 일본마 직전경주에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었죠 한 열대배 나왔던 것 같은데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첫 번째 승부인데 직전경주에는 우리가 1번 라라신을 강하게 노렸는데 직전대비 요것도 3.5km 직전대비 요것도 3.5km 그죠 선행을 잘 뽑아가지고 쭉 뻗어 나갔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물론 1번 게이트에 2점이 있지만 얘는 선행을 못 가면 합바지에요 그죠 선행 못 가면 합바지야 그런데 외곽에서 감고 나올 수 있는 놈이 요거 7번 말 아라미소가 직전경주 는닷없이 선행으로 쏘고 한 거라 했죠 7번 아라미소 거기에 9번 흑룡여왕 얘도 또 맘만 먹으면 선행 지지고 나갈 수 있는 놈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놈이 얘도 9번 흑룡여왕 자 이런 마피엘들이 또 라라신을 옆에서 건들면 부담중량도 늘었고 조금 찌부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노리는 놈 아마 인기권에서 한참 멀어져 갖고 있을 놈입니다 인기권에서 멀어져 갖고 있을 놈 당연히 이런 3번 마 최강지존 같은 건 달라박스가 아니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3번 최강지존보다는 7번 아라미소가 더 낫다 근데 봅시다 3번 최강지존 7번 아라미소 훨씬 더 팔리죠 3번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전 경주 경마가 뭐 기록 싸움은 아니지만 같은 날 같은 줄에서 찐 거는 비교해 봐도 되죠 자 3번 마 최강지존이 8월 9일 4%대에서 4% 양호주로 해서 1분 26초 7이에요 38원 51.5 그렇죠? 그런데 자 7번 아라미소를 보면 아까 걔는 6경주고 얘는 7경지였어요 바로 다음 경기 똑같은 줄어져 4% 얘는 1분 25초 8이에요 1분 25초 8 기록도 얘가 훨씬 좋아 그런데 팔리는 건 3번이 더 팔려 우리는 당연히 3번보다는 7번이 더 낫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1번 라라신도 포함해서 3방 정도면 이것도 딱 정리가 될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경주 아니에요 하지만 1번 라라신은 1번 라라신은 뒤로 돌리고 가는 경주다 오늘 첫 번째 승부 제주 첫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으로 달러박스 한번 깔끔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 조철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놓치지 말고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 중간중간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메모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경마장 가서 이렇게 유튜브 막 펼쳐보고 이러면 요즘 우리 세대는 이거 에어팟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혼자 끼고 들으면 되는데 그거 이러고 열고 보려면 좀 그렇잖아요 조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간단한 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제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자 레이팅 60점 요번 경주의 포인트는 1번마 노권제일입니다 박성광이가 오늘 몇 번이나 들어오고 몇 번이나 부러질지 오늘은 박성광이가 좀 두세 번 부러져줘야 우리가 한보댕이를 합니다 자 요번 경주도 1번마 노권제일 부담중량이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이제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는 58에서 잘 뛰질 못해요 아무래도 부담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58kg에서는 버겁더라 0.5 빼줬더니 조금 더 뛰더라 자 득수가 못 타서 박성광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냥 기본 문제죠 이준호 조교사하고도 제주도 있을 때 같이 와이프 동반해갖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이제 젊은 친구인데 상당히 신사예요 뭐 이런 건 의리상 에 태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노권제일이 대가리지만 팔리지만 자 우리는 뒤로 또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번마 노권제일을 때려잡으러 갈놈 일단 선행을 편하게 잡아 빼면 뿌옥뿌옥 버티겠는데 이 7번마 성진보배라는 마필이 또 발이 빠릅니다 7번마 성진보배 그죠? 제가 볼 때는 얘도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얘는 54.5에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선행 갑니다 얘가 선행을 가면 1번마 노권제일이 노글노글해질 수가 있겠다 재밌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신있게 예측권 20장 한번 때릴 테니까 달러박스 놓고 상한감방 지져볼 테니까요 자 오늘 금요경마에서 제가 제주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토요경마에서 따따불로 또 제주 주특기 조철이 조철의 제주경마 삼삼한 배단들 많이 걸리죠 내일 토요경마에서 한살이 한번 한보댕이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자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예산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 어디 갔냐 자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요거 재밌게 또 걸렸습니다 용천호 용천호 제가 요 위에 금일 제주경마 중에서 아마 최대 혼전이 될 거다 용천호호는 조철한테 기쁨도 주고 좌절도 주고 병주고 약주고 다 했습니다 요놈 갖고 손오구라 했고 요놈 때문에 손오구라 뒤졌고 그런 마필입니다 자 30 이 기록을 봐도요 30 전 어디 갔냐 30 전 중에 5승 2차기 11번입니다 16번은 입장을 했으니까 50% 넘게 복종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하위군 때는요 시원시원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게 상위군으로 올라오니까 꾸역 꾸역 얘가 용천호호가 언제부터 선행마였습니까 얘는 선입마 추임마 선추임마에요 그런데 직전에 8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나갔죠 그 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나갔어요 얘가 요번에도 선행 갈까요 59.5까지 늘었습니다 자 4번 신천지왕이 빨라요 요것도 거기에 9번 마마공주 같은 것도 프라닥 됩니다 마마공주도 프라닥 되고 요번에 만약에 용천호호 저는 선행을 가도 끝걸음에서 밀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철의 눈을 믿고 뭐 이러려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건데요 공부한대로 가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김홍건이의 과부담 용천호호 부러질 확률 많다 거기에 백판짜리까지 하나 깽겨가지고 아주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고배당까지 노리는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뭐 삼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삼복승도 아마 999 배당이 분명히 걸려들 수 있는 그런 혼정경주인데 달라박스가 한 놈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배당이 아주 솔참케 나오고 있습니다 조철의 눈을 믿고 달라박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심어드리면서 자 오늘 8월 24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베팅 진검다리 예상 모두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나머지 경주도 제가 승부로 잡고 싶은 게 한 두세 개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승부가 또 너무 많으면 그렇고 음 오늘 승기를 잡는 거는 제주 2경주하고 과천 1경주 초반 두 개 승 경주를 모두 무조건 때려잡겠습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쫙 올라갔고 댕박고 그냥 날라가는데 아무튼 오늘 오늘 금요경마도 제가 느낌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네 개 밖에 적중이 안 나왔고 좀 개인적으로 좀 짜증이 좀 나요 하지만 경마라는 게 뭐 항상 좋겠습니까 자 오늘 토요경마는 금요경마 아쉬웠던 거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따블 세따블 넷다블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교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습지 68 65 65 72 65 아멘